에브리보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정용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에브리보든 2024년 1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0.19% 상승한 2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대비 약 100.1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25일 24,9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27일 9,8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17일 2,24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8월 22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브리보드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7.4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9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6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10일 가장 많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38%에서 약 1.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20일 약 1.8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1월 24일 약 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10억원이며 2016년 38억 대비 약 962.2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6억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7,712만 대비 약 3,503.0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4%입니다. 순이익은 약 34억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8,856만 대비 약 3,939.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29%입니다. 에브리보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5.32배이며 지난 2017년 19.61배에 비해 약 335.1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54배이며 지난 2017년 7.5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6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95%, ROE는 5.32%입니다. 에브리보드의 시가총액은 2,901억 5,39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7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410억 6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8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6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6억 2,4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7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순이익은 34억 5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5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